다우산업은 1997년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건축공사업을 하는 건설기업이다.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친환경 무기질 도료 개발을 지속해 마침내 그 결과 무린 기능성 무기질 도료 1. 인청초롱 W로 2022년에 기능성 무기질 도료 관련 특허를 받았다. 또 이 제품은 국가공인인증기관인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성능인증시험성적서를 받았다. 청초롱 W는 시멘트 양생과 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포르멀데이드라돈 암모니아 유카크롬 분진 등 과유기화 함물질을 흡착해 저감시키는 흡착기능과 수분을 능동적으로 흡수하거나 방출해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흡습, 방습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표면의 습기를 조절해 곰팡이와 세균 발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항균, 항곰팡이 기능 자율적인 흡, 방습기능으로 표면의 결로 발생을 억제하는 결로 방지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500세대 이상의 신축과 리모델링 주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의의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성능의 허용 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제품이다. 기능성 무기질 도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과 천파주용인 강동 성북 등 수도권 대다수의 지자체가 국토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특수자재 적용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가 가산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우산업 윤기현 대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 부회장과 성남시협의 회장을 겸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보호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비영리사당법입니다. 성남시협의회에 속한 회원사, 회원, 는 20개 전문건설업종 660개사, 1800명, 다. 1. 기능성 무기질도료, 신축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유해 미생물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폐암, 천식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세집증후군을 저감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법, 주택법, 신뢰공기질관리법 등으로 정해놓은 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흡, 방습, 흡착, 항공팡의 항균 성능의 특수건축 마감제를 말한다. 웹사이트 http.doe.co.kr